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덮고 시작할까요? 덮고 시작해서 류현이 형 쪽으로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리키 유리 리키 나는 리엠 형제 리엠 야옹 야옹 나는 예지 왕왕왕 나는 마다 왕왕왕 나는 경원 인형 고맙습니다 섹시 섹시 경원씨 섹시라고 하셨는데 팀에서 섹시를 맞고 있나요? 안 맞고 있는데 섹시라고 혹시 맞기를 원하시나요? 누군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근데 언니는 저기가 안하는거에요 멀투를 빨리 근데 이미 섹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섹시뿐이 한번 볼 수가 없죠 우리 기다리는 팬분들이 있으니깐 한번 가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세븐 섹시 에이 섹시 에이 섹시 세븐 멤버들이 사실 친하면 이거 말고 섹시 에라이라고 하셨는데 너가 해놓아라 예빈씨 표정 안 보고 넘어갔죠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제가 봤을때 이번 태블릿 섹시 보다는 예빈씨 뒤에 붙었던 섹시가 땅콩콩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유씨는 야옹야옹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하 아하 뒤에 말을 해야 할 소리인데 아하 아하 야옹이를 좋아하네요 아 제가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 보셔서 아 어 실제로 고양이를 찍고 계신다 어 그렇습니다 고양이 찍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우리 막내 온 탑 바다씨가 네 아줌마에 막내 온 탑이라고 하셨는데 네 막내라도 네 아 사실 저희는 팀수 온 탑이잖아 그렇죠 파티를 들은 팀 탑이 팀수 온 탑의 드림막 아 막내 온 탑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약간 유비로서 굉장히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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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있는데 여기서 보고는 유비 뜻이 뭔가요? 아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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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링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괜찮냐? 내가 생각했던 탱클럽 릴링을 탱클럽 릴링을 뽑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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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앤정특릴링은 보중해야죠 앤정특릴링은 보중해야죠 제가 좋아해요 모든 일단 이름만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 저희 탱클럽 릴링이 원래는 앤드로메자였거든요 핵클럽 릴링은 원래는 앤드로메자였어요 굉장히 싫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마피아죠 마피아요? 아 너무 대단합니다 그럼 유비, 밖에 계신 유비 쌤 여러분들께 혹시 유비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뒤에 가서 유비 7등 할 거라서 제가 지금 얼추 봤는데 약 3분이나 나와있어요 네 아니 또 어때요? 저도 유비 지으면 돼요 네, 굉장히 뭐야 네, 다음은 뭐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 멤버들에 자리도 이렇게 들어갔고요